울산시가 올 한해 국비 1,908억 원과 12,547억 원 등 2,455억 원을 투입해 차통발달 도로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국비로는 울산 외곽순환도로에 1,581억 원, 농소외동국도에 200억 원, 청량옥동국도에 95억 원 등을 투입하고 11호는 언양파출소 서부리도로 확장에 162억 원, 덕하시장 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에 53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는 올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며 청량옥동국도는 오는 10월 공사를 마쳐 부산과 울산, 경주를 연결하는 국도 7호선 전체 구간이 개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.